서브 이슈입니다. 우리는 왜 손해를 볼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42년차 택시기사의 현대 아이오닉5 운행 후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전기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차를 이용했을 때 4만원 정도 연료비가 들었는데 전기차를 이용하니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는 왜 이렇게 싸게 운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전기차의 충전 전기가 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전기가 싼 이유는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의 유리사에서 세금을 떼어서 전기차 충전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는 차주이고 이득을 보는 쪽은 전기차 차주입니다. 전기차 차주는 왜 이득을 볼까요? 탄소를 줄이려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기 때문입니다. 아이 3명 이상 낳으면 다자녀 특공 가능, 자녀 어릴수록 유리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녀가 많으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아파트의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있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내수시장이 넓어져서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요. 국방비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연구개발 인력을 더 많이 많아져서 다른 나라와 R&D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인구가 많으면 유리하죠. 그래서 국가는 다자녀 가구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파트 외에도 대학 들어갈 때에도 다자녀 특별 전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혜택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독신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신이 불리한 세금이 있습니까? 독신세와 같은 세금을 걷지는 않지만 역만 정상과 같은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잔여 공제 등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불리하죠. 첫 번째 결론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게 살면 혜택을 보고 다르면 손해를 본다. 두 번째는 기득권인데요.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지하철 무인승차 논란 단계적 연령 상향 전액 대신 할인 검토를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하철 무인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가 24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혜택을 보는데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적자는 세금으로 매웁니다. 세금은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인은 혜택을 볼까요? 노인은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 비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195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출생한 수는 약 2,98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두 뼈권이 있는 연령층이 더 많은 기득권이 가져가게 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죠. 통계청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청년 실업률은 9.7%에 이릅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득권층이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 젊은 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구가 많은 기득권층은 혜택을 보고 아니면 손해를 보죠. 세 번째는 시간인데요.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항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가 주중에는 최대가 18만 8천원이고요. 주말에는 24만 7천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프장 그린피가 주중이 주말보다 쌀까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 이외에는 여간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대부분의 가격은 이중가격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싼데 주말에는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헬스크럽도 낮에 가면 한가한데 혼잡한 밤에 가면 런링머신 한 번 타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밤에 이용하는 고객이 돈을 더 싸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극장도 같은 이유로 평일 오전에는 싼데 주말 저녁은 비싸죠. 그렇다면 낮에 또는 주중에 이용하는 고객은 어디서 혜택을 볼까요? 저녁과 주말에 이용하는 고객의 회원 비용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낮과 주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아니면 손해를 본다. 네 번째는 도시인데요. 도시는 왜 고급 음식점과 다양한 음식점이 지방에 비해 많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호텔 셰프로 30년간 일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약 천만 인구에 서울에 차릴까요? 아니면 십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 차릴까요? 당연히 서울에 차릴 것입니다.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의 비율도 서울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홍대, 건대, 강남 등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이 집중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반면에 지방에 산다면 돈이 있어도 고급 레스토랑을 찾기 힘듭니다. 대형병원은 왜 도시에 많습니까? 단독 신금경색 1222명 응급실 뺑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급성 신금경색이 발병하면 2시간 안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대학병원이 근처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살면 응급차 타고 병원 가다가 신금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과 다른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90이 다 되신 외삼촌이 있습니다. 작년에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병원에 붙어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히는 요양원은 아닙니다. 실버타운 비슷한 곳이죠. 집은 2021년에 팔았고요.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올랐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2021년 이때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사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침에 도우미 아주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급성 신금경색이 왔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로 옆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외삼촌 사실 그전까지는 다가구 주택 팔기 싫어했고 도우미 도움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외삼촌은 다가구에 살았고 도우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운이죠. 결론 네번째입니다. 도시에 살면 혜택을 보고 시골에 살면 손해를 봅니다. 종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보는 이유는 정책을 잘 따르고 기득권이며 시간이 많은 자본가이고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기득권자이며 시간이 없는 무산자이고 시골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내가 왜 전기차를 못 사고 무산자이고 시골에 살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면 친환경 전기차를 살 수 있고요. 단독주택에 살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면 여러 명의 아이를 과외비 걱정 안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시간도 돈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살 수 있겠죠. 돈이 있다면 대도시에서 병원과 가까운 비싼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돈 있는 자본과 기득권 도시의 세상입니다.